롱즈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 커즈 무드차인 롱즈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도 정말 좋고 스트리밍도 들다 좋은 것 같아요 긴장하지 않는 건 어릴 때부터 발표 같은 거 긴장할 때 앞에 나가서 긴장 같은 거 덜하는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LCK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2연승 해가지고 기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초반에 아무래도 상대가 1렙이 센데 제가 레드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레드 버리고 상대 거나 저희 거 블루 먹으러 갔으면 그래도 이거보다 결과 더 좋게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솔랭에서 자크 8연승 하고 있어가지고 정글로 자크 정글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피넛 선수 정말 잘한다 생각하고 그 선수 닮거나 그 선수보다 더 잘해주고 싶어요 올 시즌 롤드컵 가는 거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희 저희 롱즈 계속 봐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번 시즌에는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롱즈BGM은 어떻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롱즈에 있는 업로드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액정입니다 드라마은 한번에 엔특한 다음에 우리 롱즈에서 만나요 서서가 롱즈 일부러가illon 서울시 ו inspira 저기자 아주 결정이라고 해서 감사합니다.